차라리 도망가는 게 좋겠어 멀리 떠나버리는 게 낫겠다 너를 이루고 있는 그 조각들이 지금만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다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다들 그냥 다 몸이 사라질 것처럼 춤을 추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담아서 고릴라 가든 것처럼 같이 뛰자 네가 모르는 네 모습들로 위자리를 채우자 어쩌다가 어깨를 툭 친었던 네의 어족자는 어디서나 어김없이 어리숙한 어리굴 젖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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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되겠지 차라리 도망가는 게 좋겠어 멀리 떠나버리는 게 낫겠다 너를 이루고 있는 그 조각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몰라도 돼 잠깐 멈춰봐 코끼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린이 아니라면 목을 끄덕끄덕끄덕 끄구도 아닌 아무개가 돼 잘 그래 넌 그렇게 몸을 흔들면 돼 몸이 사라질 것처럼 춤을 추자 너만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담아서 고릴라가 된 것처럼 같이 뛰자 네가 모르는 네 모습들로 위자리를 어쩌다가 어깨 툭 친 없던 이의 어족자는 어디서나 어김없이 어리숙한 어리굴 젖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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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다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다들 그냥 다 다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다들 그냥 다 몸이 사라질 것처럼 춤을 추자 너만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담아서 고릴라가 된 것처럼 같이 뛰자 네가 모르는 네 모습들로 위자리를 어쩌다가 어깨 툭 친 없던 이의 어족자는 어디서나 어김없이 어리숙한 어리굴 젖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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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되겠지 불만에서 드라마 주변 아 아 아 아 아 아